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물류센터와 보관창고에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계에 보면 모두 14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유난히 물류창고 화재가 많은 실정입니다. 경기이천 물류창고 화재, 경남 김해 폐기물처리장 화재, 경남 하만 폐기적재장 화재, 경북 성주 재활용업체 화재, 부산 대저 물류창고 화재 다섯 군대입니다. 그 밖의 군포물류창고 화재, 경기 안성죽상면 재활용업체 화재, 이천 설성면 폐기물처리장 화재, 화성 폐기물업체 화재, 경북 영천 금호 폐기물처리장 화재, 이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화재 사건은 규모나 중요성 그리고 의미 때문에 경기도 이천과 군포물류창고 화재 사건입니다. 200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낸 경기도 군포물류센터 화재는 지니지 국적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무심히 벌인 담배꽁추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화재는 이동에서 발생해서 인원 438명과 혈기 그리고 펌프자 등 장비 150여 대가 투입되어서 진화작업을 벌여야 될 정도로 대규모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군포시 북옥동에 있는 군포물류센터의 화재라는 것은 선관위에 소속된 선거 관련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재가 난 바로 옆동인 F동에는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FN Today의 인세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4.15 총선에 사용된 모든 선관위의 물품들은 군포물류센터로 집계되어 보관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에 주장되었고 FN Today의 취재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기는 현재 수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로 군포물류센터 C동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는 F동으로 옮겨질 거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FN Today의 취재에 응한 담당자인 이병철 주무관은 5월 19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15 선거에 쓰인 투표 불기는 현재 수거 중입니다. 군포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계수기는 플러스테크와 E-뱅킹테터의 제품으로 해당 회사에 이미 반품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어용 컴퓨터인 LG전자의 글램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포매팅 작업이 끝나서 시중에 중고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노트북은 증거가 인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됩니다. 분류기 해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투표지 분류기와 같은 장비들을 서둘러서 군포물류센터로 옮기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투표 시스템을 지역구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검증이나 조사를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에 정면 돌파에서 검증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의욕을 키우는 일을 자초하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아무튼 의욕 제기가 의욕에 끝날 수 있고 또 제기된 그런 의욕이 범죄사실로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할 때 국민들도 의욕 해소에 협조할 것이고 또 의욕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알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문으로 제 이름 공, G-O-N-G, 병호, B-Y-E-O-N-G, H-O를 누르시게 되면 공병호TV를 통해서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